3. 3. 5. 6. 7. 만져보시면 공개할 수는 없지만 만져보시면 허벅지는 나중에 수영복 나오는거니까 오 훌륭해 훌륭해요 대박이야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오 여름 왼쪽 있는 분들은 옆구리만 치고 싶은데 둘 중에 돌려달라고 그래요 여기 한 번 돌려주세요 왜냐하면 공개할 수 없는거니까 사진은 공개할 수 없으니까 하나 정말 훌륭해요 진짜에요 하나 둘 둘 셋 우와 오오오오오오